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비슷비슷하고 생각하는 용어들 부도, 청산, 파산, 해산, 폐업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단어들 다 보면 다 어떤 회사 만했다 그런 용어로 다 쓰이고 있는데 사실 좀 엄연히 다릅니다. 차이를 알게요. 그런데 이제 미리 설명 들어가기 전에 청산, 파산, 해산은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요 폐업은 요 5개 중에서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부도는 뭐냐면요. 부도는 원래는 어디에서 쓰인 용어였냐면 수표나 어음을 끊어줄 때 요거를 지급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도 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는 수표나 어음에 쓰는 용어였는데 결국 그게 빌린 돈을 못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을 못 갚는 것을 그냥 부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도가 난다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잠깐 실수로 수표나 어음 못 막을 수도 있고 뭐 직원의 실수등이나 그런 걸로 그리고 수표 금액도 뭐 가령 되게 작거나 그런 것도 부도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닌데 보통은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만큼 재정이 어려워서 얼마 있다가 회사가 문을 닫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문을 닫는다 망했다. 아 그런 용어와 가장 가까운 거는 사실 이 부도보다는 요 해산이란 말이 제일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이 그냥 뭐 드라마라던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부도 났대 얘기하면 어 그 회사 문 닫았대 이런 용어로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요건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 원래는 여기에서 쓰는 의미였는데 수표나 어음에서 그냥 빌린 돈을 못 갚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해산이 뭐냐면 이 법인 활동을 종료해가지고 그 주식회사가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법인격이 소멸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청산이란 파산은 뭐냐면요. 요 해산을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죠. 그 자산 등을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나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야 돼. 나눠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청산이라고 하고요. 파산도 마찬가지로 해산 시에 재산을 정리하는 거. 청산도 정리하는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청산은 빚보다 부채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자기들이 청산인을 정해가지고 그 청산인이 이렇게 청산을 해줘요. 아 너는 처음에 회사 차릴 때 토지를 이만큼 갖고 왔어? 그러니까 지금 문 닫으니까 너 이만큼 가져. 너는 기계를 가졌고 너는 그동안 이 회사에서 영업을 하느라고 되게 고생했구나라고 하면서 돈을 나눠주거든요. 요거는 근데 파산은 부채가 더 많아요. 부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산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강제로 어떻게 돼요? 이 그 저기 채권자들한테 자산을 나눠줍니다. 요거. 얘네들이 재산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더라. 자 그러면 한번 얘네들이 순서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을 처음에 설립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해요? 법인 등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법인도 법인격이라고 해서 인간이랑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인간이랑 똑같이 다른다고 해서 인간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인간과 똑같이 어떤 계약도 할 수 있고 상거래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법인격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출생신고하죠. 그러니까 요 법인 등기나 출생신고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 같은 거를 통해서 재산을 정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인이 해산 문 닫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버려야 된다. 청산이나 파산 과정을 거쳐서 재산을 다 나눠주거나 소위 빚잔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청산 파산을 계속 이렇게 해산하죠. 그러면 이제 해산 절차가 다 끝나고 사망하면 어떻게 돼? 법인 등기부가 폐쇄가 되면서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이건 마치 사망에서 사망신고하고 나면 사망 절차가 완료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 청산과 파산의 과정을 거쳐서 해산을 하면 그때 법인 등기부를 폐쇄해야지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일생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할 수밖에 없지. 왜? 법인격. 사람처럼 계약이나 상거래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 줬으니까.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 폐업은 왜 여기서 한 단어도 안 나오죠? 폐업은 얘네들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럼 폐업은 어느 때 써먹느냐면 이겁니다. 그냥 폐업은 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걸 폐업했다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러분 보세요. 사람이 출생신고하고 살면서 사업하고 싶으면 그냥 자기가 개인 사업자 등록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그냥 장사 잘 안 되면 폐업할 수 있잖아요. 이거 폐업한다고 이 사람 죽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장사 안 됐다고 해서 폐업했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야. 법인도 그냥 법인 등기를 했어요. 출생했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거 어땠어? 깜짝이야. 법인을 사업자, 법인이 사업하고 싶으면 그냥 사업자 등록 내면 돼. 근데 만약에 이거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폐업을 하는 게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게 폐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죽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려면 사망해야지.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안 죽는 것처럼 법인이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폐업했다 그래서 법인격이 소멸하는 거는 아니에요. 뭘 해야지 소멸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걸쳐서 해산해야지 법인격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인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차 여기 만약에 뭐 식당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뭐 다른 사업 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법인에서 어떤 사업에서 폐쇄하고 그냥 이 법인 갖고 다른 사업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폐업했다 그러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폐업은 그냥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건데 폐업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청산 파산 해산 걸쳐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부도라는 말 사실 우리가 부도라는 말이 그게 좀 돈을 못 갚았다는 좀 좁은 의미인데 회사가 망했다 해산했다라는 그런 큰 용어 의미로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법인격이 소멸되려면 법인 그러니까 문을 닫으려면 반드시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서 해산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가능하더라. 그리고 폐업은 그냥 사업자 등록만 말소하는 거지 법인격을 소멸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더라.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 개념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선주하고 보통주를 한번 좀 살펴볼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